행복을 선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목숨이 총각을 다툰다고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그 어두운 침묵 속에서 무사 종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직도 그 의리의리한 덮개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바람은 찬란한 달빛을 불어넣어 어둠 속의 그림자들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새벽의 시간은 짙은 침묵 속에서 슬금슬금 흐르고 있었지요.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면서도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고 그의 직감은 그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암시해 주었어요. 이윽고 종순은 벌떡 일어나 벗겨놓은 부코산 지도를 품에 넣었어요. 바로 그때 달수가 이상한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허리에는 잔돌 주머니를 찾고 등에는 커다란 보참을 짊어지고 있었지요. 종수가 달수의 손목을 잡으며 다그쳤어요. 아니 너는 등진 장수로 나서겠다는 것이냐? 어이구 참 무슨 말씀을? 이거 다 써먹일 때가 있는 거라고요. 달수는 입술을 쭉 내밀며 등 보참을 툭툭 쳤죠. 무림맥까지 붕붕 소리나게 돌려대는 게 아주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종순은 달수를 잡아 끌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서책을 읽다 말고 서둘러 뒤로 감추었죠. 먼저 떠나겠습니다. 그래 약속대로 몸을 다쳐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염려놓으십시오. 종순은 어금니에 힘을 꽉 주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달수는 전쟁터에라도 나가는 듯 큰절로 아직 인사를 했지요. 사또는 달수를 일으켜 세워 오랫동안 안아주었어요. 바람대로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둘이 보이지 않자 뒤에 감추어뒀던 서책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사또의 손은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 이 문장을 따, 문양을 완성했구나. 그렇다면 참 책꾼의 몸통은 바로...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얼굴이었죠. 사또는 정신을 가다듬으려는 듯 가슴을 몇 번이나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급하게 군관을 불렀지요. 한시가 다급했던 총수와 달수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반반한 길보다는 수풀이 우거진 길을 택하였어요. 때로는 논뚝이나 밭을 가로질러 가기도 했지요. 어찌나 총수의 보폭이 크던지 달수는 뛰다시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총수는 민가를 벗어나면서부터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아이고야, 달수는 헐떡거리며 손을 내줬지요. 아이고야, 자, 잠깐만. 천천히 좀 가. 덕만이의 목숨이 총각을 다툰단 말이야. 아, 뭐? 총각끼리 다툰다고? 아, 속 터져 정말.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총수는 걸음을 늦추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엉뚱한 달수 덕분에 긴장을 늦출 수 있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큰일을 누워서 엿바라 먹을 정도의 쉬운 일로 만들어버리는 달수의 재간 때문에 서두르다 그르칠 일은 없을 것 같았지요. 잠시 숨을 돌리고 난 뒤 다시 낮은 산등성이를 몇 개 넘었어요. 여우 고개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지요. 엎드려! 총수가 달수의 등짝을 꽉 짚었어요. 달수는 땅에 엎어지듯 납작 엎드렸지요. 쉿! 총수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어요. 달수는 고개를 살짝 들고는 여우 고개 쪽을 바라보았어요. 창과 활을 든 군사 수십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보쯤을 탈탈 털어보는가 하면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직접 지휘했지요. 총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코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아이 그럼 어떡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도록 하자. 으악! 달수는 고개를 서우며 치를 떨었어요. 여우 고개에서는 부코산 계곡으로 드는 길이 가깝지만 오른쪽으로 틀면 다른 산 두 개를 더 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때를 쓰고 버틸 수도 없었어요. 달수가 두덜거릴 새도 없이 종수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길이 없는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지요. 나뭇가지에 옷과 살이 찢기고 돌뿌리에 걸린 발톱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팍은 벌써 깨져서 피가 맺혀있었지요. 매복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한참 더 기울었을 때 부코산 자락이 보였어요. 종수는 지도를 펼쳐들고 산 그림자가 생겨 어두워 보이는 계곡길을 택하였어요. 파수꾼과 매복을 피하느라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였지요. 더군다나 종수는 헐떡거리는 달수를 이끄느라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부코산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산마루선이 불그스레 하였지요. 종수는 부코산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참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험준했지요. 종수는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몇 번이나 호랑이 문양의 요새처럼 생긴 잠체 현장을 눈에 익혔어요. 종수가 호랑이 문양의 요새 지도를 손에 넣었던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사또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도 되는 겁니까? 네 이놈 니 죄를 모른단 말이냐? 아이고 죄가 있다면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장 이 포박부터 풀어주시지요. 이런 철면피 같은 놈을 보았나? 여봐라. 옥사에 있는 놈을 당장 끌고 와라. 군졸들이 옥사에서 칼자국 무사를 끌고 왔어요. 칼자국 무사는 서우탁 앞에 꿇어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지요. 헉! 함께 꿇어 앉아 있던 공방이 먼저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서우탁은 칼자국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놈이 날 죽이려고 보낸 자객인데도 모른단 말이냐? 당치도 않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자입니다. 서우탁은 헛기침을 하며 얼굴을 돌려버렸지요. 사또는 기가 막힌 얼굴로 달수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달수, 네가 대신 대답해 보거라. 예, 저자는 서우탁의 똥개가 맞습니다요. 뭐? 칼자국 무사가 묶인 채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죠. 이놈아, 내가 언제 똥을 먹었다고 그러느냐? 먹던데요, 뭘? 김 모락모락 나는 서우탁의 똥을요. 이런 처 죽일놈이 이등 호위무사를 뭘로 보고? 거 봐요. 자기 입으로 서우탁의 똥개라고 불렀잖아요. 히히! 달수가 칼자국 무사를 가리키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히히히! 칼자국 무사는 한참을 멍하니 서있더니 이내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서우탁은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칼자국 무사를 노려보았지요. 사또가 서우탁 앞에 지도 몇 장을 내던지며 고함을 쳤어요. 잠체가 다 밝혀진 마당에 시치미를 떼다니! 자, 잠체라니요? 네 이놈! 지도를 보고도 헛소리를 짓거릴 작정이냐! 서우탁은 지도를 힐끔 살피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하지만 곧장 몸을 추스리며 등을 꼿꼿하게 세웠죠. 흥! 잠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오. 오라! 뭐라! 네 이놈은 정상을 참작할 가치도 없구나. 내일 부코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도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두고 보겠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쳐놓도록 하라! 군졸들이 서우탁과 공방을 지질 끌고 갔습니다. 의사 또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공방은 눈물 콧물을 쭉쭉 흘리며 애걸복걸 하였지요. 옆에서 취조를 지켜보던 아전들도 바들바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서우탁에게 한두 번은 뇌물을 받아 먹은지라 언제 자신들한테 불똥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서우탁은 끌려가면서도 발악을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목숨을 구걸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이라고! 이놈이 감히! 군졸이 입을 틀어막자 서우탁은 고개를 흔들며 미친 듯이 웃어져 쳤어요. 으하하하하하하하! 어찌나 크고 괴상하던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또은 서우탁 볼귀가 떡이 되도록 곤장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당장 급한 것은 밝혀진 잠체 현장을 덮치는 일인지라 화를 꾹 눌렀습니다. 사또은 종수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구나. 지금 당장 밀서를 전하러 가거라. 예! 종수는 주먹을 가슴깨에 붙였다가 떼었지요. 그러고는 한시가 급해 말을 집어 탔습니다. 먼저 무상 감형의 관찰사부터 만나기로 하였어요. 가는 길목이 미령고울이라 어둠의 틈타 은밀하게 들어가야만 했지요. 왜냐하면 미령 사또가 알아차렸다간 이 사또의 계획이 고스란히 최광호에게 전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종수는 말발굽 소리를 죽이며 무상 감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거의 저물 때쯤 종수가 돌아왔어요. 종수는 무상 감형의 관찰사와 대소 사또가 건네준 밀서를 이 사또에게 건네었습니다. 대소 사또는 당장 관군을 모아 달려오겠다고 했죠. 그러나 무상 감형에서 출발하는 관찰사는 빨리 서둘러도 하루는 좋게 걸릴 것이라는 답을 해왔어요. 이 사또는 그새 군졸들의 무장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덕만이 보내온 지도를 펴놓고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나갔지요. 최광호와 그의 부하들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처럼 덮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연군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앗! 그때 매가 날아들었어요. 종수는 매의 발목에 달린 편지를 급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왠지 허술하게 묶여있는 게 이상했지요. 아니 왜 그러느냐? 이 사또는 조발심에 편지를 낚아챘어요. 아무래도 덕만에게 다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목탄의 선이 고르지 않은 것이 무척 손을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았지요. 어설프게 그려져 있거나 마저 그리지 못한 그림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잠체의 현장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았지요. 이 사또는 맨 처음에 받았던 편지를 꺼내어 펼쳤어요. 두 편지의 그림을 놓고 한참을 비교해 보는데 이 사또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아! 아니 여태! 아니 여태 이걸 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 나으리 무엇인데? 종수와 달수가 바짝 다가앉으며 이 사또가 짚은 지도를 보았어요. 잠체 소구를 멀찍이 떨쳐놓고 보거라! 아 예! 종수와 달수는 이 사또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뒤로 바짝 젖히고 그림을 보았어요. 아! 아니 이것은 호... 호랑이 문양? 그러자 이 사또가 문양 안쪽에 넓은 장소를 가리켰죠. 여기 좀 봐라. 이게 무엇처럼 모이느냐? 예! 계곡에 물줄기 갔습니다. 그래! 두 개의 계곡이 구부러진 채 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구나. 이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다 방바닥을 세게 내리쳤죠. 맞다. 문양 한가운데 만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이 그놈들의 완성된 문양이니라. 맞습니다. 나우리. 종수도 맞장구를 쳤지요. 그러자 달수는 지도에 코를 박고 쳐다보고 있었지만 좀처럼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나지막하게 외쳤죠. 어... 그놈들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꼭 그들이 말하는 한날 한시가 닥친다는 말인데... 그리고 다시 눈을 띈 사또가 마지막 도착한 지도의 한 곳을 짚으며 물었죠. 덕만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구나.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누구지? 글쎄요. 종수는 막사 앞에 유난히 크게 그린 사람의 그림을 유심히 살폈어요. 연군이나 무사들은 거의 점으로 찍었는데 찢어진 눈에 한 남자와 책 넓은 갓을 쓴 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렸죠. 찢어진 눈에 한 남자는 최강호가 분명했고 갓을 쓴 자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사또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죠. 그때 달수가 호들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척 봐도 대장이 분명합니다요. 뭐라? 아이참 이것 좀 보세요. 달수는 두 사람 앞에 늘어서 있는 무사들을 가리켰어요. 사또와 종수는 지도를 가까이 대고 내려다 보았지요. 두 사람 앞에는 깨알같은 점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었어요. 점은 칼을 찬 것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자 사또는 빙긋 웃으며 달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종수가 대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이 그림만 봐서는 무사들이 이 사람에게만 깍듯하게 인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우두머린 채광호에게 인사를 한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 안 그래? 그 와중에도 사또는 덕만이 그려보낸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책 넓은 갓을 쓴 그림만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사또는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관찰사의 군사들만 도착하면 당장 출동한다. 저 그때 종수가 몹시 망설이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 사또 덕만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종수가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 사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 발자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래.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지우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가 먼저 잠입하여 구출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이 사또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났지요. 나우리 자칫했다간 네 목숨까지 위험해져. 꼭 관찰사가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니 그때 함께 가도록 하자. 덕만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사정했어요.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제 형님도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부턴 다신 그런 억울한 광경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어허 참. 이 사또는 한참을 고심했지요. 무릎을 꿇고 있는 종수의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그러면서도 쉬이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수가 생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종수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요. 아니 넌 또 왜?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몰라서. 으아... 달수는 이 사또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울음부터 터뜨려 버렸습니다. 사또는 기가 막혀 둘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죠. 더 이상 둘의 뜻을 굽히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또는 둘을 꽉 안아주며 말했죠. 대신 한 가지 약속하거라. 너희들 몸에 털끝만한 상처도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둘은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종수와 달수는 곧바로 내아로 들어갔어요. 부코산으로 잠입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사또는 내아로 들지 못하고 대청마루를 서성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과 나라의 흥망까지 달린 일을 앞두고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집채만한 바윗덩이 만큼 무거웠습니다. 피부치와 같은 종수와 달수의 걱정까지 얹어졌죠. 그렇게 종수와 달수가 덕만일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칼자루를 꽉 잡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숨소리마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알겠지? 달수도 무림매력과 웅켜지고 능글맞게 웃었어요. 종수는 달수의 얼음 못지않은 두둑한 배짱이 갈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자! 종수는 몸을 낮춰 앞장서 걸었어요. 계곡을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계곡 등성이를 따라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잠체의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수와 달수의 등으로 어둠이 슬그머니 내려앉았어요.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한참 만에 등성이 중턱쯤에 다다랐습니다. 종수의 걸음이 멈추고 달수에게 속삭였어요. 달수야, 저기 좀 봐. 으! 달수는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계곡 아래에 분지같은 너희따란 곳이 나타났는데 곳곳에 켜놓은 횃불 때문에 대낮처럼 밝았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종수와 달수는 서둘러 등성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계곡 아래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살금살금 내려갔지요. 횃불 주위가 점점 환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형체가 잘 드러나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어요.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바위 옆으로 소나무가 빼곡하여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잠체 현장은 덕만이 보낸 지도와 똑같았습니다. 형 저거 달수가 종수의 소매자락을 잡아챘어요. 쇠고랑 달린 발을 지지 끌고 오른쪽 막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옷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했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뒤처진 사람들을 마치 짐승을 다루듯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혹시 살아계실지도 모를 아버지 생각이나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죠. 달수는 종수의 품에 얼굴을 묶고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왼쪽 막사 위에 있는 너와 집에서 몇 사람이 걸어나오고 있었어요. 모두들 머리에 홍건을 두르고 있었지요. 형 머리에 두른 홍건을 찍힌 문양 좀 봐. 어 봤어. 저게 완성된 문양이야. 달수는 몸을 달달 떨어댔어요. 구렛 나루털이 무서웅하고 덩치가 소만큼 커다란 사람이 앞에 섰지요. 그는 미친 호랑이인 채광호가 틀림없었어요. 뒤따르는 사람은 복면을 쓰고 있었는데 훤칠한 키에 책 넓은 갓을 쓰고 있는 양반 차림이었지요. 어? 그 사람이다. 종수는 나지막하게 외쳤어요. 덩만이 보내준 그림에서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달수도 종수를 따라 갓을 쓴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구렛 나루 사내가 가끔 뒤돌아보며 그 사람에게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는 것이었어요. 달수는 쉰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코바 내가 저 사람이 대장이라고 했잖아. 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달수의 말대로 채광호가 그 사람을 깍듯하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나타나자 늘어서 있던 무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종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사들이 덩만이 표시한 숫자보다 어림잡아 배는 더 많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종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사들의 절반은 화승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척보아도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사또은 무사들이 백여 명 정도로만 되는 줄 알고 작전을 세웠는데 큰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채광호가 들고 있는 칼을 높이 쳐들고 외쳤어요. 대부님이시다! 무사들은 그 자리에서 넓죽 큰절을 올렸죠. 대부? 종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대부라는 사람은 무사들을 뱅 둘러보며 일일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날이 왔다. 내일이면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천지개벽할 것이다. 채광호가 소리를 쳤습니다. 무사들은 무기들을 하늘로 피찌르며 함성을 내질렀지요. 그러자 채광호가 호령을 이어갔어요. 내일 해가 지는 대로 진서와 대소를 치고 무상감령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 백운산으로 들어가 전열을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피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충분히 쥐어줄 것이다. 그러자 무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다. 대부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거둘 것이라 약속했으니 우리들의 앞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무사들은 이제히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달수가 입술을 실룩거리며 낮게 외쳤지요. 거봐 내 말이 딱 맞네. 딱 맞아. 어휴 종수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채광호의 이 땅을 쏘아 보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역도들의 손에 진서와 대소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광군들과 무상 가명의 군사들이 반드시 역도들을 물리쳐야만 했죠. 만일 실패한다면 조선팔도의 역도들의 무리는 들불처럼 덮쳐버릴 것이었어요. 대부라는 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무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때 무사들의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척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떠날 때 막사의 불을 놓아버려. 채광호가 냉큼 대답했죠. 종수는 깜짝 놀라 무사들이 가리키는 맨 아래의 막사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덕만이 첩잘한 게 탈로 났다면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종수는 칼을 꽉 움켜지며 몸을 부르르 떨었죠. 그때 채광호가 소리를 쳤습니다. 대부님께서 내리신 음식이니 먼껏 먹도록 하여라. 무사들은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죠. 실컷 배를 불린 무사들이 하나둘 막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들은 감시탑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죠.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던 종수와 달수는 무사들이 잠에 빠져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진석이라는 총각이 방 안에 혼자 앉아있었어요. 진석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아니 밤이 되었는데 만석이가 왜 안 오는 거지? 악기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갈 텐데. 만석은 진석이의 친구였습니다. 뛰어난 무술 솜씨를 가진 그가 오늘 밤에 진석이를 지켜주기로 했던 것이죠. 진석은 올해 만 스무 살이 된 총각이었어요. 진석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은 해마다 7월 보름날만 되면 이 골에서는 만 스무 살이 된 총각이 비명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괴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당에 화톱불을 피우고 기운께나 쓰는 젊은이들이 초저녁부터 지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정이 되면 만 스무 살이 된 총각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었죠. 고위 사람들은 악귀의 짓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악귀가 아니고서는 총각을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석이 애타게 기다리는 만석은 그 시간에 화주를 만나고 있었어요. 화주는 만석이가 사랑하는 처녀였죠. 도련님 진석 도령의 집에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셨다가 무슨 편을 당하시려고요. 진석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요. 내가 악귀로부터 지켜주어야 하오. 난다 긴다 하는 무사들도 악귀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도련님이 호랑이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무술 솜씨를 가졌다 해도 악귀에게는 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내년에는 만 숨살이오. 어차피 1년 뒤에는 오늘 같은 날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악귀를 해치워야겠소. 도련님 제발 가지 마시라니까요. 화주는 만석에게 울며 매달렸어요. 그러나 만석은 화주를 뿌리치고 진석이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화주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산신령님 제발 제발 도련님을 지켜주세요. 화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산신령에게 빌었어요. 만석은 진석의 집으로 가서 진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황촉불에 비친 진석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떠이지 말게 내가 악귀를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 고맙네. 나는 자네만 믿네. 진석은 이렇게 말하며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드디어 자정이 되었습니다. 만석과 진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미다지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발이 달리고 귀가 돋은 커다란 구렁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만석은 칼을 빼어들며 소리쳤어요. 악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구렁이였구나. 오늘이 너의 제산날인 줄 알아라. 만석은 구렁이를 향해 힘껏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분 나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만석이 쳐다보니 구렁이는 어느새 아리따운 젊은 여인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만석도령, 당신은 스무살이 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소. 그러니 칼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듣기 싫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만석은 이렇게 외치며 여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어느새 만석이 뒤에 서 있는 것이었죠. 이때 진석은 이불 속에 숨어서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만석은 여인을 향해 다시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다음 순간 방안의 황촛불과 마당의 화톱불이 동시에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만석도령, 1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하하하하 만석은 서둘러 황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인도 진석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구렁이가 진석이를 데려갔구나. 구렁이에게 꼼짝없이 당하다니. 만석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지요. 두고보자. 내년에는 꼭 구렁이를 내 손으로 해치우고 말테니. 만석은 주먹을 붉은 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만석은 산으로 올라가 무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1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하였지요. 화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월 보름날을 앞두고 백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을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산신령에게 빌었지요. 산신령님, 7월 보름날에 도련님을 꼭 지켜주십시오. 악귀에게 잡혀가지 않게 끝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화주는 만석을 위해 밤낮없이 비이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백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산에서 갑자기 위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는 산신령이다. 7월 보름날 총각을 잡아가는 구렁이를 없애려면 그날 자정이 되기 전에 이 산에 있는 폭포 옆에 숨어있도록 하여라. 자정이 되면 폭포 밑에서 구렁이가 기어나올 것이다. 구렁이는 곧 여인으로 둔갑할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고 칼로 공격하여라. 화주는 산신령의 말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만석에게 전했지요. 만석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이야말로 구렁이를 없앨 절호의 기회요. 구렁이를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 낭자는 구경만 하시오. 마침내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화주를 데리고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 곳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석과 화주는 폭포 옆에 있는 풀숲에 숨었지요. 그리고 구렁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던 물줄기가 먹고 폭포 소리가 그치더니 폭포 밑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죠. 구렁이가 밖으로 기어나오자 잠시 멎어있던 물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멈칫하더니 얼른 여인으로 둔갑하였어요. 1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이때 만석이 풀숲에서 뛰쳐나왔어요. 만석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인은 재빠르게 피하여 다시 구렁이로 변했지요. 그러더니 굵은 몸통으로 만석의 몸을 침칭 감았어요. 만석토령,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구렁이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나는 본래 구렁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소. 10년 전에 운이 나쁘게도 구렁이가 되었다오. 만석이는 구렁이의 말을 가로챘어요. 허튼 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만석은 들고 있던 칼로 구렁이의 몸을 찌르려고 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꼬리로 만석의 손을 쳤습니다. 그 순간 칼이 날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구렁이가 다시 입을 열었죠.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소. 나는 아랫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인 김부자의 막내딸이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으로 산놀이를 왔다가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정신을 잃었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놀랍게도 나는 온몸이 비늘로 덮인 구렁이로 변해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았소. 해마다 7월 보름날 스무살이 된 총각을 한 명씩 폭포에 바치면 10년 뒤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오. 나는 이제까지 총각 9명을 잡아다 바쳤소. 오늘 만석도령을 바치면 10명을 채워 나는 10년 만에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이오. 구렁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다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운 모양이었죠. 하지만 칼이 없다고 해서 순순히 당할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주먹으로 구렁이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만석을 친친 감았던 몸을 풀더니 긴 꼬리로 만석을 힘껏 때렸죠. 만석은 호공으로 날아가 바위 위에 떨어져 나동그라졌어요. 만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만석 옆에는 칼이 떨어져 있었어요. 만석은 손을 뻗어 그 칼을 쥐었지요. 그리고는 구렁이가 덤벼드는 순간 칼을 들어 구렁이의 몸을 찔러버렸습니다. 구렁이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쭉 늘어졌지요.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변하였습니다. 도련님! 풀숲에서 지켜보고 있던 화주가 달려왔지요. 그러나 만석과 구렁이었던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도련님! 화주는 만석의 시신을 안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도련님! 저도 도련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화주는 이렇게 결심하고 폭포 위에 있는 낭떠러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폭포 아래에는 두 개의 바위가 솟아났어요. 사람들은 이 바위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야 쌍바위인 걸 보니 만석과 화주에 넋이 깃들어 있나 본데 에휴 그래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죽어서 이룬 셈이야 에휴 지금도 그 바위는 사랑을 속삭이는 듯 다정히 서 있다고 합니다. 만용의 아버지는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번에는 지리산 쪽으로 갈 생각이다. 이 한마디만을 던지고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었지요. 고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3년이 지났을 때 나라에서는 과거를 치르기로 하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만용의 아버지는 즉시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했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남쪽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오겠소. 얼마나 계시려고 그러세요? 어 아마도 이곳저곳 들르려면 꽤 걸릴게요. 가만히 있자.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리니까 여섯 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소? 아휴 겨울엔 감기 조심하셔요. 지난번에도 감기를 심하게 앓으셨지 않습니까? 아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올 터이니 걱정하지 말구려. 만용의 아버지는 짐을 챙겨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휴 또 산이 좋아서 떠나오기가 싫으신 모양이다. 곧 옷이 터이니 기다려 보자꾸나. 어머니는 애써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었지요. 이상하다. 오신다는 날은 꼭 지키시는 분인데 어찌 된 일일까? 어머니 어찌 된 일일까요? 만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께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도 알 수가 없었지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찾아간 산이 어디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훌쩍 겨울이 지나갔어요. 다시 봄이 오고 여름 또 가을 겨울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정말 큰일이구나. 어머니 제가 아버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으니 집안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네가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냐. 우선 남쪽으로 가야죠. 경상도 쪽에는 장이 자주 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용은 보쯤을 지고 경상도로 내려갔어요. 안동에서 부산 그리고 미래양 장이 서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지요. 장에서만 장사를 하니까 외딴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구나. 아버님이 산에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외딴 마을을 지나셨을 텐데. 얼마 후 만용은 보쯤 장사를 그만두고 녹그릇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요. 혹시 왼쪽 이마에 큰 사마귀가 있는 어른을 모르십니까? 아이 글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찾는 거요? 그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만용은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강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평양에서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만용의 발길이 머무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어요. 하늘로 솟은 걸까 아니면 땅으로 꺼진 걸까. 만용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집에 오니 만용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만약 돌아가셨다면 그 시신이라도 꼭 찾아와야지. 며칠 후 만용은 다시 짐을 꾸렸어요. 어머니 절 받으세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을 한 만용은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표운사라는 절에서 아버지를 누군가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절 안은 조용했어요.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만용은 언제나처럼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나 이곳에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허위보게 자네는 내 친구와 꼭 닮았곤 그래? 예? 친구라니요? 아니 뭘 그리 놀라나? 아, 아니 정말 제가 그 친구분을 많이 닮았습니까? 어, 아이 뭐 닮고 말고 꼭 이마에 사마귀만 있으면 아주 똑같겠는걸? 이, 이마에 사마귀? 만용은 뜨뜻이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어요. 어, 한 칠년 전에 묘향산에서 자네의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어. 아이, 그때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도,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만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니며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야, 자네가 힘을 잃으면 누가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주겠나. 자네 아버지의 무덤은 지금쯤 임자 없는 무덤으로 버려져 있을 게 아닌가. 내가 그쪽 절에 있는 연봉스니께 편지를 써줄 터이니 어서 떠나게나. 그 말을 들은 만용은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묘향산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울면서, 울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났지요. 천리가 넘는 험한 산길을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보현사라는 절 아래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만용은 무덤을 껴안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만용은 아버지의 무덤을 고향으로 옮기 준비를 하였어요. 그는 등에 아버지의 뼈가 당긴 관을 맺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아버지를 편안한 자리에 묻어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이지요. 만용은 아버지를 햇빛이 비치는 좋은 땅에 묻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찾아다닌 아들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사헌부 지평 한계진의 딸은 송씨의 부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는데 지극하게도 슬퍼하였다. 시집갈 때 어쩌다 글상자에 있던 어머니의 피적을 보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이 옷을 적셨다. 한 번은 남편이 사촌 형제들과 모여 자신의 뜻을 논하고 있었다. 사촌 형이 말하기를 나는 율곡이의 도덕과 영귀함을 사모한다. 라고 하니 남편 또한 옳다고 여겼다. 다들 가고 나자 한씨가 여러 형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남편은 좋다고 하였다. 그러자 한씨는 빙글에 웃었다. 남편이 왜 웃는지 묻자 한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생각헌데 율곡이 율곡인 까닭은 그가 도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율곡이 빈천하게 되어 깊은 산이나 가난한 동네에 살게 되었다 한 듯 그 덕에 어찌 모자람이 있을 것이며 비록 영귀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형제들이 그분의 도덕만을 말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그 덕을 흠모하는 것이겠으나 도덕과 영귀함을 함께 말하였습니다. 이는 덕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은 그 귀하게 된 것을 흠모하는 것이죠. 당신 또한 그 말을 옳다 여기시니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녀의 식견에 크게 탐복하고 마침내 흥기하여 학문을 닦아 학자가 되었다. 그는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를 다하였다. 시어머니가 몸소 누에 고치를 삶아 실을 뽑는데 여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고자 하였으나 허락치 않았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들 방으로 들어갔으나 한시만은 가지 않고 숯불에 부채질을 하며 일을 도왔다. 조심조심하며 공경하였고 나태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수고를 안타깝게 여겨 불이라도 떼어 일을 쉽게 해드리려는 것이었다. 한시는 식견과 행실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재주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세속의 구구한 말만 믿고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혼자 책과 역사를 읽고 대략의 뜻을 통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담명하고 말았으니 이었지 안타깝지 않은가 오늘 이야기는 협력과 유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활용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함께 일을 수행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꿈꾸게 되지요. 탈수의 엉뚱한 행동은 종수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머와 재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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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